너 그럴 때는 시원한 수박화채 한 그릇 어떠실까요? 우리 차이 크롬이고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현호야 보통 네가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 이진욱의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PPS 9시 뉴스입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빠 러닝하는데 한번 따라올래? 응 오빠 러닝하는 거? 남산에? 밤에? 아 뭐 일을 하신다고요? 아니 오늘 말고 응 따라올래? 지금 뛰어야 돼 당연하지 8km 뛸 거니까 준비하고 와 8km? 중도하차 가능한가요? 그냥 다 키만 뛰어도 되나요? 안되지 끝까지 해야지 아니 그런 거 그 있잖아요 이천동 헬멧을 달고 이렇게 요즘 러닝 많이 다닌 코스가 재미가 없어 남산에 가야지 어떻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재밌지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고 달리기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조종혁 특별검사팀 김진호 청강도지사에 대한 김유진 기자에 대한 감독 김유진 기자에 대한 김유진 기자에 대한 그냥 고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경제개발국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볼말씀요 아니요 됐습니다 PPS 뉴스 정영웅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울 때는 시원한 수박 한 그릇 어떠신가요? 굳이 많이 더우시죠? 더울 때는 시원한 수박화채 한 그릇 어떠실까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요? 안 물지 아니 아니 안 물지 아 상하기 우리 사마귀는 물지. 근데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깔깔 꺼끌하게 꺼끌꺼끌하게. 전혀 안 아파. 이 차에 코로나19.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 정도는 돼야죠. 제 크기 파워 보여줘. 잘 안 됐는데. 애들이 잘하던데. 몸짱돼야 되는데 진짜. 실패.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아 너무 잘 맞았어요. 또 저런 걸 또 다 준비했어 또. 이거 20년 연기 경력에서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우와. 다 왔구나.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나 이거 20년 동안 처음 해본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셔서. 다른. 아쉬움이reto Mamacak이 드네요. 아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 이번 작품은. 또 유독 촬영팀하고. 배우들하고. 호흡도 좋고. 사위도 좋고 해가지고. 글쎄요. 눈물이.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인한.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닌데 눈물이 날뻔. 아니또. 여러분들도 기대하셨던 것만큼 재미와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현호야 보통 네가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얘기 잘 듣고 잘 따라가면 현호와 함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잘 가라 행복하길 바라 안녕 안녕